네, 영두의 프로필을 시작합니다. 저는 원래 입문계를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굳이 꼽자면 중학교 때 달리기 1등. 중학교 때 100m 그럼 몇 초 나오셨어요? 제가 아마 그때 7점 몇 초 나왔던 것 같은데 7점 몇 초요? 우사인볼트 선생님이 9.58이 나오셨는데 3개 생기려는데요, 그러면? 아, 그게 제가 그만큼 빨랐어요. 비공식적으로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대회만 안 나가서 그렇지 대회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 다 이길 수 있구나. 이게 좀 일이 커졌네요. 마지막 끈기입니다. 끈기는 사실 뭔가 딱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가장 제 자신한테 뿌듯해하는 점이에요, 사실. 가수라는 꿈을 가지면서 제가 정말 포기해야 할 상황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끈기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온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 점이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앞으로도 끈기 있게 영원히 가수 꼭 꿈 잃지 마시고 자,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스페셜 탤런트 스페셜 탤런트 영도하면 보컬이죠. 아, 근데 그러면은 보컬이니까 그러면 저희 또 타이틀곡 뺏겠어요. 또 후렴곡곡으로 하트 같이 맞으시죠? 3, 2, 1, 액션! 널 사랑하게 해줘, my girl 네 남자가 되게 해줘, girl 넌 너무 아까워 내가 널 뺏겠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영도의 프로필이었습니다.